김여사가 졸졸 따라가는 모습 이게 의전 실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의전들이 지시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국하자마자 박정희 추도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박근혜 모습 이와 반대로 박근혜 채찍근들의 표정 유영화 그리고 뒤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또한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쪼쓰불쓰불 왜 여길 왔어 자 이런 표정이고요 가운데 있는 채찍근도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이 여길 왜 와 이런 표정입니다 지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 않았죠? 자유를 뺐습니다. 자, 어쩐 일이죠? SBS 보도를 보면요 자, 윤석열의 박근혜를 만난 이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대구, 경북, TK 민심을 다잡는 차원이라는 해석 자,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거 지금 대구마저도 부정이 앞섰죠 그러다 보니까 급히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서울대 총학생회가 움직였습니다. 자, 서울경제가 기사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R&D 예산 삭감에 불난 서울대 대학원생 공부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R&D 예산안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선명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6일 정부가 예고도 없이 내년도 R&D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정치권에 이르는 각계각층에 일어난 반발에 대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그간 자행되어 온 잘못된 간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다르다. 학내의 일부 단가대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학우들은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이 우리의 진로 수립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중 상당수는 이번 결정이 학문을 짓밟은 일이라 한탄했다. 소통 없이 이뤄진 정부의 결정이 배움을 꿈꾸던 젊은 세대의 의욕을 안전히 꺾어버리고 만 것이다.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대에서 촛불을 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서울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이러니 친륜 여론조사도 이제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3%포인트 폭락하며 32%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고를 쳐도 떨어지지 않았던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엎친 대 덮친 김건희 단독도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 단독을 보도했습니다.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댓글이 무려 얼마 나오지 않은 기사인데 3천 개나 달렸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만큼 시민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는지 6달이 지나서야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죠.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여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증거를 은폐 은폐에 협조한 검찰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대놓고 뺀 것입니다. 한결에 단독이 없었다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증거 은폐를 자 도와줬던 것이죠. 이와 관련 민주당 반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대인 지난해 4월 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ND 대표이자 김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다. 같은 달 14일엔 김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유는 즉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였다. 이런걸 보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핵심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정말 엉터리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해보면서 사법인질극을 통해서 돈 서로 간에 몸값 흥정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봐주고 빼주고 부산저축은행 조우영이 피의자 이건나고 빼주고 주임검사 윤석열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 변호사 박용수 자기가 박용수 계부의 특검 선배 변호사 이게 전관위와 딱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현직 특수부검사 윤석열과 윤석열이 형님으로 모시는 박용수 특검 당신은 변호사 전관 변호사 조우영 돈 브로커 딱 해서 돈 나눠먹는 그런 범죄 카르텔이 전형을 보여준 게 윤석열 그때 검사 아니었습니까? 피의자 김건희 씨와 같이 동거하다가 정대택 씨까지 지적하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피의자들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만나지도 않은데 실제 자기는 피의자를 넘어서 범죄자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된 김관진부터 시작해서 조현천 다 데려다 쓰고 있잖아요 이동관 다 자기가 국정농단으로 기소하고 수사에 오늘은 박근혜도 만났어요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직 야당 대표 이재명은 피의자를 안 만나겠다고? 이런 이결이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책의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신 거죠 지금 송영길의 선정포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링크를 제가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들었으셨어요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서울대도 움직였다는 소식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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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